해외 Abdul-MCA 국립대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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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1살 로 되었어요 14년쯤 전라부터 창의대에서 신영철안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 가사를 알았다면 안 잊어버린다.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못 해줘, 너를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침에 새벽 3시 반이나 일어나시가지고 세수하시고 그리고 옷 입으시고 이제 앉아서 노래 부르시고. 그러고 하다가 또 아침 드시고 그리고 또 나가세요. 마을부터 한 곳 사고 전체를 시금까지 타는 거예요. 그런데 보통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한 시간 반은 충분히 걸리죠. 그 유직하는 거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. 황당 이리 나는 양주산 경력에 이리다가 이리와 이리와 16살부터 잘했나 말 들었습니다. 이반도 상탔죠. 26번 나갔어요. 영광으로 한 평으로 또 경상도까지 한 번 간 적이 있어요. 여기서 보는 거 하고 무대에 서신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요. 왜냐하면 젊은 분 같아요. 소리하는 것도 성음도 우령차고 여기서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차게 소리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무대 채지지구나. 목소리나 총기나 나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하하하하 인간이 추워가지고 잠바를 안 입고 활동하시고 누가 백세라고 하냐고 고지를 안 듣게 말씀하니까 건강 비율은 노랄을 해가지고 저 건강한 것 같아 비율이 이런 것 같아요. 하하하하 어서오세요. 오셨네요. 하하하 먼 길 오셨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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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성음이라고 해가지고 판소리 목을 쫙 가지고 가거든요. 이렇게 해요. 근데 거기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. 배우셔도 잘 배우신 데다가 이게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그걸 그 소리를 그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이거는 우리가 소중하게 이렇게 기록해 둬야 될 뿐이에요. 완전히요. 저도 판소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운동이에요. 신체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요. 뇌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. 이래서 소리하는 분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고 소리를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실제로 그래요. 실제로 내가 이렇게 노래라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가 보다. 그 생각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생전에 좋아한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아니요.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할 것입니다. 이거 봤다.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